음악을 좋아해서 피아노를 쳤기 때문에 제가 연주할 때 가장 기분이 좋고 그래서 무대가 갖는 매력은 연습 때는 제가 어느정도 곡을 만들어서 어느정도 계획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이제 무대에서는 그렇게 연습했던 게 손에 남아 있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게 무대 매력인 것 같습니다 바흐는 되게 어떤 사람은 되게 기계적으로 연주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낭만적으로 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쓴 작곡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또 감정적으로 자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음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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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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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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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